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가 아닌 다른 새로운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라즈베리 파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라즈베리란 우리나라 말로 산딸기를 뜻해요 그래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 제품 로고가 산딸기 모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라즈베리 파이는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아두이노와 함께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는 이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라즈베리 파이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라즈베리 파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라즈베리 파이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라즈베리 파이는 영국의 라즈베리 파이 재단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 재단은 컴퓨터 공학 쪽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처음에 커뮤니티로 시작했다가 재단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만들게 됐는데요 원래 이제 목적은 학생들의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이들이 주로 이제 컴퓨터 공학 쪽에 있었으니까는 대학교 쪽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공학 신입생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같은 경우에 컴퓨터 공학 쪽 신입생들을 살펴보니까는 정말 프로그래밍을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공학 쪽 신입생들로 이제 들어왔었는데 소위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회사 이름에 닷컴짜만 붙어도 이제 엄청난 돈에 투자를 받던 그 시절 그런 닷컴 버블이 지나고 난 뒤에 2000년대가 되고 나니까는 컴퓨터 공학 신입생들을 살펴보니까는 파워포인트, 엑셀 또는 이제 워드 이런 것들과 또 이제 웹페이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잘 하지만은 정작 프로그래밍은 잘 못하고 프로그래밍이 좀 지루해 하는 학생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멤버들이 그걸 아쉬워해 가지고 이런 편견을 깨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반인들도 이런 라즈벨 파일을 이런 라즈벨 파일 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재밌고 친숙하게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라고 해서 이제 라즈벨이 파일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두이노 우노가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아두이노 우노와 라즈벨 파일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시작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비교를 딱 들었을 때 아두이노 우노랑 라즈벨 파이가 서로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엄연히 아두이노 우노와 라즈벨 파이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제 아두이노 우노와 라즈벨 파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이자 이제 프로세서 인 이제 이러한 이제 아두이노에선 프로세서가 아트메사의 아트메가 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저렴하면서 저성능의 칩을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라즈벨 파이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의 고성능 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윈도우 컴퓨터도 사용하시고 맥 컴퓨터 사용하시는데 거기 컴퓨터에 보시면은 윈도우가 깔려있고 맥OS가 깔려있고 혹시나 이제 컴퓨터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운영체제가 깔려있는 게 있는데 이런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능이 좀 어느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특정 기능이 돌아가는 펌웨어가 돌아가요 반면에 이제 라즈벨 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로드컴의 고성능 칩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위에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운영체제 위에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도 살펴보면은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개발과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이제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라즈벨 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적인 하드웨어 개발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USB 그리고 랜선 꼽는 랜선 연결하는 포트랑 그리고 HDMI 그리고 스피커 잭 그리고 SD 카드 꼽는 것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제 기본적인 하드웨어 개발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컴퓨터가 갖춰져야 되는 기타 주변 장치들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치들에다가 USB에다가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하시고요 HDMI에다가 모니터를 연결하시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스피커 잭에다가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피커를 연결하시면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데스크탑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아두이노랑 라즈벨 파이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라즈벨 파이 같은 경우에 데스크탑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과 비교하면은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CPU가 700MHz의 CPU를 사용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2GHz 이상의 CPU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급 엄청 3D 게임이나 이런 좀 다양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라즈벨 파이 하나로는 그런 것까지는 하실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한 개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라즈벨 파이를 여러 개를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 고성능 데스크탑 컴퓨터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한 사람이 이런 라즈벨 파이를 여러 개를 연결하셔가지고 이와 같이 슈퍼 컴퓨터를 구성을 했는데 바로 이제 라즈벨 파이가 나오게 된 목적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린이, 어른 할 거 없이 그리고 또 초보자, 또 고급 개발자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재밌고 친숙하고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라즈벨 파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라즈벨 파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딱 보실 수 있겠지만 딱 명함 크기만한 카드 사이즈에 다양한 것들이 올려져 있죠 일반적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집에 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컴퓨터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케이스를 열어보지 않고 그 안에 컴퓨터 주변 장치들이나 그 안에 구성들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라즈벨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사이즈 안에 다양한 장치들이 다 집적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컴퓨터 구성 장치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신을 하는 램 포트, 그리고 영상을 제어하는 이런 HDMI, 음성을 출력하는 스피커, 그리고 무슨 프로세서나 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바로 눈으로 보시면서 컴퓨터로 배우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라즈벨 파이 같은 경우에는 라즈벨 파이 재단 사람들이 이 라즈벨 파이를 공급할 때 원래는 영국에 있는 일반인들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나아가서는 컴퓨터가 보급이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도 이게 쉽게 컴퓨터 데스크탑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즈벨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TV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서 이게 라즈벨 파이 B 플러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게 그 전 모델 라즈벨 파이 B인데요 원래 이제 최근에 TV 같은 경우에는 HDMI 연결하는 것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전 지금 일부 나라들이나 물론 이제 TV가 없는 집에서는 그런 이제 HDMI가 지원되지 않는 TV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비디오 잭을 통해서 이 라즈벨 파이와 TV를 연결해가지고 컴퓨터처럼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다양한 환경에서도 이제 라즈벨 파이를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이제 라즈벨 파이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앞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라즈벨 파이가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또 하드웨어 개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아두이노에 비해서 상당히 비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상당히 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고나 일반 여러분들 무슨 또봇이나 이런 장난감들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은 대략적으로 5에서 10만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라즈벨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만한 게 이제 원래는 이제 원가 그쪽 해외 가격으로 35불 정도 하고요 국내에서는 대략 한 5만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두이노랑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가격이 싼 거는 라즈벨 파이 재단과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품이 되는 프로세서를 이제 공급해주는 브로드콤 쪽에서 일부러 이제 수익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의 목적이 이제 교육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라즈벨 파이 재단과 브로드콤 쪽에서 이제 가급적 수익을 안 남기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라즈벨 파이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이제 명암 사이즈에서 컴퓨터 구성을 살펴볼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데스크탑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여기 보셨다시피 그것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즈벨 파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윈도우즈 컴퓨터나 맥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즈 컴퓨터로 어떤 걸 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 맥 컴퓨터 가지고 어떤 것을 하실 수가 있나요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다양하기 때문이죠 윈도우즈 컴퓨터든 맥 컴퓨터든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면은 게임을 설치해 가지고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문서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라즈벨 파이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리눅스 컴퓨터이기 때문에 일반 윈도우즈 컴퓨터나 맥 컴퓨터처럼 다양한 것을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여기 보셨다시피 이 라즈벨 파이도 문서 작업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워드 같은 거를 해가지고 문서 작업을 하듯이 여기 보시면은 리블의 오피스라는 오픈소스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와 같은 작업을 똑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ODF라고 해가지고 오픈소스 다큐먼트 포맷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오픈소스 프로그램 관련된 문서 이제 표준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정보에서 ODF 포맷을 채택하고 이번에 우리 한국 정보에서 이 ODF를 채택을 했거든요 또한 이제 한글이나 워드 같은 기존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에서도 이 ODF를 채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리블의 오피스로 작업한 파일들을 기존의 다른 컴퓨터인 MS Word나 한글에서도 열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구글 독서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또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 스마트 TV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기존에 TV가 스마트 TV인 경우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스마트 TV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집에 있는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화나 음악이나 사진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 라즈베리파이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XBMC라고 해가지고 그 엑스박스를 이제 뭔가 이제 영화나 이런 음악이나 이런 걸 재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이 XBMC가 라즈베리파이용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라즈베리파이로 그것을 다시 TV에 연결해가지고 스마트 TV처럼 음악이나 영화나 또 사진을 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추가 기능을 설치하면은 유튜브 같은 것도 편하게 볼 수 있고 인터넷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라즈베리파이와 관련된 XBMC는 나중에 뒤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라즈베리파이가 나오게 된 목적이 이제 프로그래밍이겠죠 이제 라즈베리파이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 라즈베리파이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바로 이제 스크래치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을 배우셨던 나이 든 분들을 딱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라즈베리파이가 상당히 가격이 싸고 어디서나 이제 데스크탑으로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래도 이제 과거에 자신이 프로그래밍 배웠던 것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딱딱하고 애들이 배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르쳤던 프로그래밍 방식과는 달리 마치 놀이와 게임을 하듯이 아이들한테 프로그래밍을 가르칠 수 있고 쉽게 프로그래밍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고를 조합해가지고 건물을 짓듯이 이런 블락 형태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재미난 프로그램부터 나아가서는 RPG 게임이나 플래피버너나 이런 게임들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제품의 이름이 라즈베리 파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앞에 라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산딸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뒤에 파이는 무슨 뜻일까요? 파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 그럼 먹는 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스펠링이 좀 달라요 먹는 파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알파벳으로 PIE라고 돼 있는데 이 라즈베리 파이에 뒤에 있는 파이는 PIE하고 E가 없어요 PI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약자예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상당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고요 인터프리터는 우리나라 말로 통역가, 통역기를 통하는데 파이썬 통역기, 파이썬 통역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인터프리터라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 쪽에서 이하 같은 식으로 통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두이노 이론 관련해서 배우셨을 때 아두이노를 이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셨잖아요 그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난 뒤에 아두이노나 컴퓨터와 같은 것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난 뒤에 바이너리 코드라는 게 생성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아두이노 쪽에다가 복사, 바로 이제 업로드를 해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인터프리터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중간에 컴파일이라는 가정 없이 바로 기계, 바로 이제 라즈벨 파이 같은 기계한테 작동하게끔 바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라즈벨 파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은 바로 코드에서 라즈벨 파이로 전달이 돼가지고 라즈벨 파이가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라즈벨 파이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로도 개발을 많이 하고 또 파이썬으로 개발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도 이제 파이썬과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배우셨을 때 C나 C++을 배우셨잖아요 파이썬은 상당히 이제 C나 C++보다 쉬워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파이썬을 배우시게 되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두이노로 개발했는데 아두이노 우노로 로봇을 만들 수가 있나요? 충분히 이제 만들 수는 있죠 아두이노 우노에 모터를 연결하거나 상당히 이제 해상도가 떨어지는 이제 카메라 등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라즈벨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리누스 컴퓨터이기 때문에 모터도 여러 개 연결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앞에 이제 그래픽 처리 능력도 좋기 때문에 앞에 카메라 같은 것도 연결할 수가 있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의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두이노로 했던 것보다 좀 더 기능을 더 요하는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라즈벨 파이는 여기 보여드렸다시피 문서 작업이나 이런 거 미디어나 아니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로봇 같은 것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아두이노와는 상당히 다른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라즈벨 파이로 하는 수업을 이제 진행할 때는 아두이노와는 다른 이제 이 라즈벨 파이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물론 이제 하드웨어 개발도 포함이 되겠죠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어디세요 알 은